원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속보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서 USDT 스테이블 코인이 작년 말 상장되었습니다. 드디어 국내 거래소에서도 USDT가 원에코 시스템과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현금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원에코 시스템 코인 페이먼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익스체인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유로 캐시를 비트코인이나 USDT로 출금하여 원화로 현금화 방법이 열렸습니다. 현재 현금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수당을 받거나 DSP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유니스왑 거래소와 메타마스크 지갑을 차등하게 열어주면 마음대로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은 미카법 승인을 받으면 은행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단 하나의 암호화폐를 가져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